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떻게 지를 찾으셨다고요. 무거워. 오라버니가 지를 위해서 이 귀한 거를... 박순아, 난 아무래도 저기 저 큰일을 여야겠다. 아니요, 아니요. 큰 공부 하셨는데 큰일 하셔야죠. 이번에 경선감은... 나 안 돌아올게요. 왜, 왜요? 유신 무국 기무감상. 몸은 있으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회가 없으려. 이 오라버님 말이여.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 몸 바치기로 결심한겨. 우린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나라가 왜 없는 거래요? 몸이 있으면 뭐 꼭 어디에다가 바쳐야 되는 거래요? 그럼 지는... 산에만 품을 수 있는 큰 뜻과 길이 있는 법이요. 안타깝게도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더. 오래된 크리빅